북한군이 사흘 연속 포 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 역시 자체 계획에 따라 해상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은 9.19 군사 합의를 3,600여 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포탄 사격이 아닌 폭약을 터뜨렸다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지난 6일 포 사격 전후로 폭약 10여 발을 터뜨려 기만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